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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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부산은 진짜 진짜 좋다. 진짜 여기 너무 좋다. 노래 부르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나 나 가수 못 그만두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느낀 건 아 나 무대를 되게 좋아하네 를 느꼈어요. 저는 음악이 너무 좋아요. 와 나 가수 못 그만두고 거두고 생각날 거란 걸 바로 알았지 까만 하늘 귀뚜라미 오늘 서울 두 번 하고 부산 대구 네 번째 공연인데 오늘 발라드 부를 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한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우렁찬 박수 함성을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노래 부를 맛이 났어요. 진짜 대구 관객분들은 뭔가 진짜 친구 같고 되게 되게 친숙하네요. 대구의 그게 또 매력인가 봐요. 그러니까 대구에도 또 와야겠네. 대구도 무조건 와야겠어요. 무조건 진짜 무조건 올 거예요. 대구 짱짱인 것 같아요. 전주에 대구하고 제가 컨디션이 지금 물이 좀 올랐고 신이 나인 상태라서 광주 정말 이 대장정의 마무리를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시다. 갑시다. 네가 좋아서 그래 나 차가운 차 표정 짓고 있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거짓말인데 바보 같은 네가 난 답답해 그전에는 무대에서 틀리지 말고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마음껏 기분이 좋았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 콘서트를 하면서 와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꽤 무대 체질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건 진짜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관객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진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뭔가 좋은 사람을 보듯 대단하고 소중한 사람을 보듯 저를 이렇게 2시간 3시간이 넘도록 그렇게 바라봐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만 꺼지지 않는 작은 물빛이 여기만 남사나있어요 남사나있어요 양 t Changrà 아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아무말도 하지 않겠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늙어갈 때에도 감히 이 맘 많은 주름도 없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